. 뉴스 신차 2017 제네바 프리미엄 중형 SUV 볼보 XC60 공개 볼보는 7일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차세대 XC6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XC60은 중형급에 속하는 SUV로 2세대의 모델이며 국내에 앞서 소개된 XC90의 동생격인 차종이다. 엔진은 드라이브 2 4기통 20L 4기통 엔진이 탑재된다. 디젤 D4와 D5, 가솔린 T5와 T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A 등 총 5가지다. 디젤 D4는 최고 출력 190마력, 가솔린 T5는 최고 출력 254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뉴스 신차 2017 제네바 프리미엄 중형 SUV 볼보 XC60 공개 2017만 309. 고성년 기자 공유 볼보는 7일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차세대 XC6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XC60은 중형급에 속하는 SUV로 2세대의 모델이며 국내에 앞서 소개된 XC90의 동생격인 차종이다. 엔진은 드라이브 2 4기통 20L 4기통 엔진이 탑재된다. 디젤 D4와 D5, 가솔린 T5와 T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A 등 총 5가지다. 디젤 D4는 최고 출력 190마력, 가솔린 T5는 최고 출력 254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안전을 중시하는 브랜드답게 새로운 안전장비도 추가됐다. 스티어링 서포트는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전방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스티어링을 자동 제어해 회피한다. 주변 차의 접근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는 차선 근저완화 기능은 50에서 100KMH 사이에서 주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하거나 주행 중 원래의 차선을 잇따라여 다시 차선을 복귀할 경우 후방의 차량에 차선 변경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다. 개선된 사각지대 정보시스템도 탑재됐다. 볼보 자동차 그룹의 시어학한 사무엘소는 우리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역동적이고 세련된 SUV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신형 XC60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공개한 2세대 XC60은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완벽한 자동차다. 라고 전했다. 볼보 차세대 XC60의 유럽 판매 가격은 약 4,9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내에는 9월경 출시될 전망이다. 영상편집에서 계속해서 강점에서 리그 살았ippedόν 강점의 차세대 XC60의 유럽 판매 Curiel